1.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양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 유대감의 감소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선가족 3.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 5. 수정확대가족 정답은 5. 수정확대가족 3.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도모 4.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촉진 정답은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도모 4.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 4. 주야간보호 5.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6.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 개인활동지원서비스 5.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정답은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7.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의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후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 옹호자 8.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학대 예방서비스의 확대 정답은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9.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5. 노인보호전문기관 10.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 노동에 관한 권리 11. 성희롱의 유형 A와 행위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언어적 성희롱 B.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A. 육체적 성희롱 B.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A. 육체적 성희롱 B.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A. 시각적 성희롱 B.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A. 시각적 성희롱 B.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 5. A. 시각적 성희롱 B.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12.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13.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14.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1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두 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16.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17.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18.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율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19.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최장의 소화 요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20.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21.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은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22.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효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종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3.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24.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에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25.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26.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27.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은 5. 수분 섭취량 증가 28.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오른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5. 염증 유발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29.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0.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31.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지는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32.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장기요양이용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33. 다은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4. 다은 중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가남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은 3. 65세 가남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35.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6.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도둔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37.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8.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넣어 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39.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40.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화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41.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배를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배를 누르라고 한다 42.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준다 정답은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43.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정답은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난간에 붙인다 44.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45. 유치돈요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녀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정답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47.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시쿨을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 2. 공복과 시쿨을 피하여 감긴다 48.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49.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정답은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0.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팔, 몸통, 회원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도둔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1.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넓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 정답은 52.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편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3.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사, 나, 가, 라, 다, 마 54.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 A와 요양보호사의 위치 B는? 정답은 2. A. 허리 B. 대상자의 오른쪽 뒤 55. 다음 그림과 같은 척추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척추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고정판 위에 올린다 3. 척추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5.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 순으로 척추고정판에 고정한다 56.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정답은 4. 57. 대상자가 유치돈요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둠부욕창 5. 느린 맥박 정답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58.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끈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운다 4.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기를 깔아둔다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59.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정답은 정답은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61.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 산속의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4.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5. 염속의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클리닝한다 정답은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62. 재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은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63.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1층보다는 2층의 방을 배정한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 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 놓는다 정답은 1.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 64.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요양보호사 1.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65.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박깜박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66.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67.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68.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라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69.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의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의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가요 70. 시설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위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71.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 3. 진압력 7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간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 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정답은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73.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74.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75.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정답은 2. 언어장애 대상자 76. 치매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정답은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77.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편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에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올린다 정답은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올린다 78.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79.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의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압박 때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 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80.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1. 패드 부착, 제세동시행, 전원격이, 심장리듬 분석, 가슴 압박 2. 패드 부착, 심장리듬 분석, 전원격이, 제세동시행, 가슴 압박 3. 전원격이, 패드 부착, 심장리듬 분석, 제세동시행, 가슴 압박 4. 전원격이, 패드 부착, 제세동시행, 심장리듬 분석, 가슴 압박 5. 제세동 시행,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3.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